구독 투하예요!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!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! 오 시밥 저쪽으로 와. 우와! 오 대박! 우와! 우와! 신동한 피씨방! 아! 아! 우와! 어떻게 해야 돼! 잘 먹겠습니다. 먹으면서 얘기해요 우리. 자 여러분 잠깐 드시기 전에. 드시기 전에. 네. 자 치밥 맛있게 먹는 법. 어? 자 가위로. 자 치킨을 찢고.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. 왜? 여기 마약 소스를. 섞어야 돼 이제. 자 그럼 마약 소스예요. 너네 괜찮아? 너네 괜찮아? 조용히 여쭤세요. 이거 매운 거. 매운 거. 아니 마약인데. 어 괜찮아? 아 진짜 마약은 안 돼요. 그럼 우리도 안 돼. 야 당연한 거 아니야. 그거는. 야 그럼 모두가 안 돼. 그거는. 아 기현이 괜찮냐고 물어봐. 지금. 그건 당연히. 야 이 센스 있는 녀석인데. 아 진짜 마약은 안 돼요. 자 지금 치킨은 찢어서 밥에 올렸고. 저기 소스가 있어야 돼. 어 마약. 저건. 아 마약. 마약. 아 치밥을 섞어서 오는 거구나. 저게 저 소스가 여기 그건. 그건가 봐. 키노우가 지금 밥을 찢어서 밥을 비벼서. 양념을 넣고 계란 후라이까지. 야 저거는.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. 근데 이 소스가 여기 필살기 같아서 이 소스 맛이 오는 거 같아. 한 번 한 입 먹어봐. 아 치밥. 와. 이 소스 진짜 맛있어. 아 그래. 이 소스? 전혀 안 매워. 전혀 안 매워. 아 진짜? 이 치킨 엄청 바삭하네. 음. 비벼봐.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대단하다. 아 하필 내 옆에 왼손잡이 앉아서 자꾸 부딪치네. 아 아 아 아 아 미치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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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ctor scientists 아고 진짜 소스 우와 이건 뭐야 건否. 여기 진짜 맛있다. 우와 하하 하하하. 아 그 생각엔 진짜 힘드시겠다 어 생각엔 진짜 힘드시겠다. 이제 오징어랑 골뱅이랑 쫄면이 들어있는 거네요. 아 그러니까 오골쫠. 아 자 이건 섞어야지. 또 섞어야 제맛이니까 또. 다 좀 풀어서 자 일단은 이 쫄면을 오징어 소스에 섞어서. 너 그 쥬비스 밥 안 갖고 왔어? 안 가져다. 다 먹었어. 보다 이거 뿌려. 야, 이거 맛있어. 그럴 거면 그냥 먹어. 와, 이거 고소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. 먹자, 먹어. 자, 드셔요. 자, 먹어보세요. 자, 오징어에다 하나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. 와, 달걀. 밥에다가 이 소스가 포인트야. 와, 이 소스 오졌다. 자, 오징어에다 하나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. 여기 왠지 젊은 친구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 될 것 같아. 와, 이거는... 뭐야, 이거? 파티. 어? 다른 사자? 파다 파다. 야, 이거 간장치킨 이거 더 먹어. 아니야, 아니야. 저 형은 좋아해? 사회닭과. 이거 뭐야? 이거 레게 치즈. 아! 나 끝났다, 끝났다. 냄새 좀 가져와야 돼? 내가 지나갈 때 뚝드러웠어. 이거 조금 맛있다. 자극적이야 냄새만 맡아도. 우와.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아니 근데 회장님 죄송한데 이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 두 개씩 시켜주시고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? 야, 가격 벌봐, 가격. 가격 벌봐, 가격. 가격, 가격. 다 15,000원이 안 돼요. 어, 진짜? 네. 이게 15,000원이 안 된다고? 어떤 거는 만 원도 안 돼요. 편하게 먹어, 편하게 먹어. 회장님 집에 좀 싸가도 되나요? 저희 어릴 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인기 많으셨어요. 저희 누나가 선배님들 진짜 팬이었거든요. 넌 아니었고? 아, 저는 그래서 저는 보통 누나가 따라갔어요. 보통 누나가 팬이면 동생 진짜 싫어하거든요. 아, 저는 완전 싸운단 말이야. 저 포화, 그 브로마이드도 같이 묻히고 찢었겠지? 막 내 눈 판 거 아니야, 이거? 그냥 이렇게 브로마이드 있으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너는 그러면 만약에 슈퍼주니어를 좋아했다고 치면 저는 동방신 계산된다. 저는 동방신 계산된다. 야, 티노는 진짜 치과 배 꽂혔네. 그러니까, 잘 먹는다. 너무 맛있다. 원래 잘 먹네. 숙소 먹자. 먹는 것도 좋아하는 거 같아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? 끼니를 잘 안 먹어요. 안 챙겨요. 맛있날 때는 엄청 먹었는데. 그래도 너 지금 다이어트는 끼니로 꼭 챙겨 먹는 다이어트인데? 왜 잘 못하고 있는 거야? 호위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? 나물이요. 나물? 나물을 좋아해? 네, 고사리. 진짜 난 나물... 남자한테 고사리가 안 좋다던데? 네? 제가 안 좋나 봐요. 제가 안 좋나 봐요. 안 좋나 봐요. 아... 그래서 제가 안 좋나 봐요. 멍청이 기러기... 기러기... 아니, 기러기... 저거 안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. 기러기. 기러기. 아, 뭐다, 다다다. 이거, 이거. 이거 아까 그 탕 한 거잖아. 저거 빼고. 명란수. 와아아아아아. 이게... 와아아아아아. 조개탕이 아니네? 아, 나 수축을 너무 좋아하는데. 고사리 먹으면 정력이 안 좋은가? 정력이 안 좋아진다고. 그래서 난 얘가... 그래서 제가 안 좋은가 봐요, 그래가지고. 그럼 난 고사리 좀 많이 먹어야겠다 나도 엄청 먹어야겠다 하루에 1토씩 먹어야겠다 나 너무 힘이 넘쳐 에너지가 너무 높아 나 아는 형님 정력왕이야 호동이 형이랑 다 얘기해 아 그걸 검사했구나 너가 봤을 때 솔직히 형 정력 내가 형을 봤을 때 정력으로 어떻게 알아? 그게 아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형 아무래도 개일한 소문 많은데 아니 미친 소리야 정력으로 어떻게 알아? 고사리? 즐겨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나물을 좋아하는구나 한식 좋아해요 다들 한식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한식을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반찬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? 느끼하고 현신료 있고 이런 걸 잘 아는데 아 그런 거 안 좋아하고? 외국 나가면 항상 햇반에 김치 아 진짜?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보다 저희 어머니가요?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겠어?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시지?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우리 엄마 요리 나쁘진 않아요? 하영이는? 잠깐만 너 왜 입을 이렇게 가리고 먹어? 아니 물을 먹는데 아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막 입 아 이런 거 보일까 봐? 근데 역도 가려야지 입을 이로 가리고서 나는 다 보여 이걸 옆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여분 역도 가려야지 너는? 저는 버섯 버섯? 버섯 왜 버섯도 뭐 안 좋아해요? 뭘 먹을 때 버섯 너 그냥 생버섯만 뜯어먹는 거 아니야 네가 영지버섯을 좋아할지 독버섯을 좋아할지 일단 뭐 두타리버섯 표고버섯 뭐 송이버섯 뭐 세송이 구워먹는 걸 좋아해? 단 다 구워서 뭐 버터 같은 거에 약간 아 신기해 아 버섯 마지막에 소국 불어요 진짜 안주 나왔어요 또 안주 나왔어요 뭐여야지 아 이거 아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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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만 기다렸잖아요 이게 살아있지 드디어 메인 라운드다 야 꽃빵이 있네 이거 좀 이게 짜장이 있으니까 좀 중화요리 느낌이고 이게 간짜장 소스다 이거 부춘가? 부추 부추입니다 부추가 좋죠 네 몸에 몸 어디에 좋아요? 정력에 좋아요 아 진짜? 아 나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럼 나 먹으면 안 돼 부산이랑 같이 먹으면 야 이거 우위야 이거 우위야 너 원샷 때문에 저는 근데 저도 괜찮긴 해요 아 누가 봐도 안 괜찮아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이게 야 이게 정력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에너지거든 그게 스태미나 나는 진짜 스태미나란 말이야 스태미나란 말이야 내가 진짜 부추도 안 신어 진짜 나간다 야 어허 신동씨 안 돼요? 사촌 짜장 아 사촌 짜장? 매운 거 맛있겠다 자 제가 먹어볼게요 네 형 아직 설명하지마 하나씩 뭐 다 먹어봐 다 먹고 표정으로 말아 어 그렇지 표정으로 얘기했지 표정으로 표정으로 말아요 어 근데 저건 진짜 맛있다 하나만 먹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버리겠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아 너무 아는 맛인데 새로운 맛이다 짜파게티 느낌이야 응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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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먼저 얘기할래? 아니 나 오래 씻고 싶어 짜장면은 야 칼칼하지? 짜장면은 짜장면은 보통 약간 느끼함이 있단 말이야 느끼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느끼하지? 하나만 더 먹었어 맞아 우리 짜장면 먹을 때 그 조그만 고기 찾아 먹는데 고기가 커진 느낌이잖아 음 음 후이는 야 그래도 혈색이 좀 돌아온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가? 뭐가?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켜졌는데 이렇게 계속 먹고 있다는 거? 의창님 어디 가세요? 어 잠깐만 잠깐만 어? 계산하라고 하나? 저는 여러분들께 밥과 술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가요? 추억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 아 근데 방송에 나왔던데 자 멋있게 저희 계산할게요 잠깐만 지문 인증해야 돼 삼성 페이 틀었는데 삼성 페이 틀었는데 아 그거? 우와 되게 신사 되시네 선생님 이거 이거 계산해서 영수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여기서 저것도 PPL이에요? 아니야 원래 여기서 우리가 먹고 제작진이 계산할 때 있는데 계산해주세요 해서 영수 좀 갖다 줘 그걸로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와서 근데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럴 때 이럴 때 생색내야 돼 희철이 형 출연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진짜 계산했어? 왜? 제가 왜 진짜 계산했는지 알아요? 왜요? 우리 계산해주신 카운터 알바님이랑 합이 잘 안 맞았어 합이 잘 안 맞았어 합이 잘 안 맞았어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오 un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아니 근데 저 왜 불렀어요 근데? 아주 기쁜 소식 있습니다 encara sorte 바바바바바바바바바를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레전드 있잖아요 미라지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든 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야 뭐야 뭐야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하고 패스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보세요!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? 주말에도 에이펙스 레이전! 또 시작합니다! 터비 사람은 설과고를 향하여 답을 상승합니다. 저희는 Intel을 만들고 에이펙 Specifically! Intel, 위허한 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! 제적입니다.